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의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소음과 빛 공해, 실내 공기질 등 생활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소음 예방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해 소음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소음원별로 맞춤형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소음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가금농가 예찰 활동과 함께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광주에서 전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해 주요 생활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광주시는 먼저 소음 예방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등과 소음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소음원별로 맞춤형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소음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빛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가금농가 98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닭과 오리농장의 입식과 출하전 AI 검사, 역학 관련 검사 실시 등 비상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전남 해남군 유공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철새에 의한 AI 유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방역 취향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독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I 청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주지역 정수장과 불특정 수도꼭지에 대한 2월 중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월 1회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토록한 수도법에 따라 관내 3개 정수장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유기물질 등 43개 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도 일반 세균, 총대장균구는 검출되지 않았고 맛과 냄새 등 모든 항목이 수질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소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한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돗물 검사 결과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의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